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템포 좀 다 붙일 수 있을까요? 다 붙인다고요? 네? 이게 다 같이. 원래 그런 건데 혼자 보다 보니까 한 상담도 다 쳐 볼까요? 네. 너무 좋아. 그대로 가는 거지. 저녁에 그대로 가고. 오전에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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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안 지르니까 던질대? 1kg 1kg? 네 2kg 1kg 2kg 1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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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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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kg 2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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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kg 4kg 5kg 5kg 햄버거 괜찮으세요? 조금만 더 칠까요? 조금만 더 칠까요? 엔딩이죠? 1부 엔딩인가요? 원래 1부 엔딩이에요 1부만 2부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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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뵐게요 안녕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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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